모재목 게임 관련주로서 직접적인 관련주로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아랍을 조목은 덱스터구요 조목고도는 20656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23일 오전 9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덱스터 오늘 갭상승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이 구간 조금 어려웠던 구간이죠 계속 막혔던 구간 13900에서 14200 정도 이 구간 또 한 번 막고서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안에도 바로 뚫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촬영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갭상승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동평에서들 끌고서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서 끝나게 되면서 추석 연휴 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일단은 그래도 그 헝다그룹 뭐 이슈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부분에서 연휴가 이제 끝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추석 연휴 직전에 오히려 증시가 조금 올라줬었습니다 올라줬었던 부분이 있었고 약간의 오늘 다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지수가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반등은 다시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외국인 수급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덱스터도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와줬었다가 거의 한 5% 정도 상승이 나와줬었다가 다시 빠져버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약간 쉬어가는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바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라고 해봤자 오늘 내일밖에 없어요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오늘 내일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다들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나온 요거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첫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세계 1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에 뭐 킹덤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국에서는 이제 넷플릭스 미국 넷플릭스에서 첫 1위를 한 것은 오징어 게임이 거의 뭐 처음이다 저도 이거 봤는데 사실 그래서 이렇게 추석 연휴 동안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서 굉장히 이 관련주들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을 막 찾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 관련주들은 이제 뭐 보통 제작사 쪽 제작사를 한번 알아보죠 제작사를 알아보고 이제 제작사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관련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장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라서 사실상 거의 뭐 관련주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관련해가지고 이제 크레딧 영상 저도 봤거든요 오징어 게임 보고 있는 중인데 오징어 게임 이제 마지막에 크레딧 영상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음향 쪽 음향 쪽 해가지고 이제 덱스터 라이브 톤이 나옵니다 라이브 톤 이제 덱스터의 자회사죠 덱스터의 이제 음향 쪽 해가지고 자회사인 부분 사운드 쪽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덱스터 라이브 톤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 오징어 게임 이쪽에 이제 음향 쪽을 막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서 직접적인 관련주로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이게 거의 유일한데 지금 덱스터보다는 다른 것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뭐 약간 승리와 같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요거 오징어 게임 요걸로 약간 장 초반에 갭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OTT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직접적인 약간 연관이 있는 진짜 오징어 게임과 관련이 있는 덱스터는 약간 다른 종목들보다는 약간 상승세가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은 약간 쉬었다가 내일 오히려 이렇게 가는 요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런 패턴들이 많아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개인들이 좀 많이 달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 초반에 조금 과열됐다 이렇게 봐서 내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 갈 수도 있는 요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겠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이제 넷플릭스 들어가셔서 오징어 게임 그 후반에 오징어 게임 다 끝나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크리에드 영상 뜨죠 쭉 보시게 되면 라이브톤 아예 있습니다 덱스터 라이브톤 보시게 되면 이제 어 얘 직접적인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가디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에 역시나 추석에 또 역주행을 하게 되면서 35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좌석 판매율 1위 장기 흥행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모가디슈도 상당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제가 봤을 때는 덱스터가 사실상 덱스터가 사실상 이 오징어 게임으로써는 거의 유일한 관련주가 아닌가 싶은데 무슨 뭐 버킷 스튜디오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사실 뭐 그 이정재 소독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르는데 사실 보통 그런 걸로는 안 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거의 뭐 그냥 작전주 느낌 나는 그런 부분이고 덱스터가 사실상 실제적인 관련주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후나 아니면 내일쯤 해가지고 다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의 기간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들어왔습니다 양래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이제 약간 역으로 역으로 약간 진행이 된 그런 부분이 있겠고 보통은 추석 전에는 이제 약간 사리면서 추석 전날에는 좀 오히려 매수를 좀 깊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랑 기관들 매수가 좀 잡혔었어요 그랬다가 또 역으로 보통 추석 연휴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증시가 좀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좀 빠지고 있죠 약간 역으로 이용해 먹는 이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뭐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가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초반이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조금 달라붙고 있죠 아무래도 실적 실적이 이제 그 크레마 월드 와이드 인수를 하게 되면서 광고사 인수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개선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적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좀 더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이런 식으로 위에 추세 상대를 한번 뚫어주려고 했다가 못 뚫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오늘 바로 시작하자마자 뚫었습니다 바로 뚫었고 여기서 이제 버텨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쪽으로 안 알려졌어요 오징어 게임 쪽으로 지금 사실상 안 알려졌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직접적으로 없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시장이 그렇게 알려진 부분인데 오징어 게임 관련주 직접적으로 크레딧 영상에도 뜨는 관련주가 덱스터다 중요합니다 이건 소문이 나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좀 위로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의제가 상당히 강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좋습니다 유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봉 같은 경우 이번 달 이번 달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내일 금요일 하고 다음 주 한 주 그래서 이번 달 굉장히 잘 버텨줬고 조정도 많이 받았었지만은 축구를 올리면서 굉장히 잘 올려주고 있어요 이러다가 지금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까지 좀 더 추가적인 상세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 모멘텀으로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덱스터 이렇게 위평선들 이동평계선들 잘 모아놓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그대로 또 끌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여기다가 요구간만 뚫게 되면은 전고점 부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15,000원대 요구간만 뚫게 되면은 일단 오늘은 오늘 뚫을 수도 있겠고 오후에 뚫을 수도 있겠고 혹은 내일 뚫을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뚫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좋아요 그래서 덱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있는데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금일 이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장 전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장 시작할 때 이제 9시가 딱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과 얼마 기준 매수 1차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함께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종목들이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날 당일날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자 리딩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는데 AP 테마주 검색기 이렇게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들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마주 매매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